오늘은 꽃재비꽃을 가지고 작품처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수편아트 이원장쌤입니다 꽃재비꽃을 제가 찍어놨어요 대충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리려고 모양을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거든요 스케치가 잘 안되시는 경우는 사진을 뽑으신 다음에 확대 축소 복사하셔서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작품에 맞는 사이즈를 만들어서 기름종이에다가 옮겨 그리시거나 아니면 얇은 비닐에다가 옮겨 그리시고 먹지를 대서 위에서 도안을 뜨시면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 방법도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스케치를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사용하는 물감은 저번 시간과 똑같이 디옥스 아잘린 퍼플과 옐로 라이트 그리고 포커스 그린, 카본 블랙, 그 다음에 브릴런트 그린이 있고요 이번에는 브릴런트 마젠타를 하나 더 섞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꽃재비 색깔도 한 뿌리에서 나도 색깔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조금 넉넉하게 다양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웜하이트 네 웜하이트 있고요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따라 놓은 물감은 웜하이트, 옐로 라이트, 디옥스 아잘린 퍼플, 그 다음 블랙, 그 다음에 이거는 브릴런트 그린, 요거는 코크스 그린이에요 일단 이렇게 이 정도 따라 놓고 여기에 없는 게 브릴런트 마젠타 조금 따라 놓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파레트가 뭐라고 그랬죠? 우유팩, 네 우유팩이네요 우유팩으로 작업을 하시면 재활용을 할 수 있어서 좋겠죠 먼저 그림에 꽃부터 작업을 할 거예요 꽃을 작업할 때 꽃잎이 두 개의 색깔 진하고 그 다음 중간 색깔, 그 다음 여기는 또 연한 색깔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꼭 그 색깔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쉐딩 기법을 이용해서 한다고 했죠 물기가 적으면 붓이 갈라지고 물기가 많으면 찢어지겠죠, 종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쉐딩으로 예쁘죠, 색깔이 그리고 나서 중간 색깔을 제가 마젠타를 조금 섞어서 지금 붓은 닦지 않은 상태에서 네, 디옥사절린 퍼플에 마젠타를 살짝 섞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다가 웜하이트를 조금 섞어보자고요 색깔이 워낙 다양하게 꽃잎이 색깔들이 예뻐서 이렇게 해서 한쪽, 이쪽은 연한 핑크빛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웜하이트, 그 다음에 마젠타에 조금 이 상태에 여기 위쪽에 이런 식으로 색깔을 연하게 퍼플에서 시작해서 핑크와 연핑크까지 나갈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도 했지만 안쪽은 조금 더 어두운 색깔로 들어가줬죠 어두운 건 좀 연한 색 색깔을 틀리게 연한 색 한 데는 진한 색으로 안쪽에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랬죠 그 다음에 옐로 라이트 가지고 안쪽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접혀 있는 꽃이고 뒤쪽으로 이렇게 꽃이 나온 거죠 그래서 요거는 디옥스 퍼플 가지고 반대로 반대쪽 살짝 보이는데 있죠 요거는 제가 노란색 옐로 라이트를 가지고 오마이트를 이용해서 반대로 이쪽에 꽃 펴진 꽃을 작업을 할 건데요 요거는 반대로 제가 지금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옐로 라이트에 옐로 라이트에 웜화이트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크림색 비슷하게 나오면 반대로 위쪽을 밝은 색으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마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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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쉐딩을 해서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요 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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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반대로 안쪽에서 굉장히 예쁘죠 삼색 제비꽃이기 때문에 색깔이 세 가지 정도씩 꼭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진한 색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진한 색은 밝은 색이 반대로 들어가 준다고 그랬죠 반대로 들어가지고 반대로 들어가지고 잎사귀 먼저 그려 볼게요 잎사귀 그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죠 반대로 그리는 게 좋기 때문에 꼬리 쪽 잎사귀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시면 잎사귀가 뼈쩍뼈쩍한 걸 표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꼬리에서부터 그런 다음에 위쪽에서 사선으로 봇이 약간 눕혀지면서 이렇게 쭉 일자로 뽑으시면 잎사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시작해서 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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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쩍하게 뼈쩍 뼈쩍 여기 반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 부서를 납작하게 이 사선으로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펴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잎도 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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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잎사귀를 그렸고 잎맥도 그리고 줄기도 그려주고요 제비꽃 보니까 마디식물인 것 같아요 마디 마디 이렇게 그래서 한 줄기에서 두 마디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약간 본인들이 살려주시고 싶으시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셔도 되고 만약에 난 이렇게 그리기 싫어 그러면 짜집기를 하시는 거죠 이 꽃잎과 이 이파리 여기까지만 그리는 거예요 나머지 이 밑에는 그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그려도 예쁘잖아요 이렇게 어디에다 그리느냐에 따라서 크기나 길이 높이 그건 다 조정을 하시면 돼요 줄기까지 그리고 나면 잎맥을 또 그리도록 할게요 잎맥 그릴 때 블랙을 살짝 더 섞어서 인맥을 그리실 때도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보다 전체적으로 디테일만 조금 살려주는 느낌으로 그리시는데 인맥이 똑같은 위치에서 나오진 않거든요 약간 어슷하게 비틀어지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또 인맥을 그리실 때 이렇게 인맥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가면 안 이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맥이 나가주시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인맥까지 그렸어요 그럼 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꽃 마무리는 일단 라인부터 안쪽에다가 라인을 먼저 할게요 검정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안에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노란색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이 제비꽃이 보면 위쪽에가 약간 뭐랄까 다른 색깔이 점처럼 찍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핑크색을 이렇게 검처럼 찍어주려고 해요 여기는 마찬가지 노란색으로 자 이제 이렇게 작업을 끝나고 나면 저번에도 꽃을 그리고 나서 테두리를 둘러줬잖아요 테두리를 이번에도 둘러줄 거예요 이번에는 흰색이니까 검정으로 테두리를 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 테두리를 왜 둘러냐면요 옷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테두리를 해주면 좀 선명하게 작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테두리를 많이 원단에다가 천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테두리를 꼭 그려줘요 원단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는 테두리를 꼭 칠해 주거든요 선이 좀 더 선명해 보이게끔 꼭 뭐 정확하게 우리가 선을 그릴 때 좀 삐뚤빼뚤 하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게 수작업의 묘미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저는 물감으로 여기다 선을 그렸는데 옷에다가 할 수 있는 펜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펜으로 또 옷에다가 그리면 훨씬 쉽겠죠 그래서 그 펜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옷에 그릴 때 펜을 이용하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잎사귀들도 다 라인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비꽃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종이에다가 그렸지만 예쁘죠? 예쁘니까 저도 여기다가 항상 제 이름을 쓰죠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이 됐네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그 따라서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옷에다가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걸 작업을 할 거예요 제가 도안이랑 먼저 그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리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 camp 안녕히 계세요 ela 축구